반갑습니다 박서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코인은요 이제 멜로맨이라고 하는 덱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보성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덱스 거래소 특성상 차트 분석 같은 건 조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트 분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할게요 위에 적혀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민코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선물, 알트 이런 관점 같은 걸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랑 같이 모여서 관점 공유도 하는 방이니까 문자로 소통이라고 좀 남겨주시거나 멜로맨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초대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사람들을 같이 즐겁게 매매하려고 만든 거니까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 선물 거래 수수료로 드리는 리플 코인 정도만 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리플 지갑을 같이 보내주시면은 최대 100리플을 무료로 무조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추첨 순착순 이런 거 아니니까 많이 참여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지갑 관련해서 이상한 찌라시가 있는데 리플 지갑을 보내주신다고 해도 여러분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라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이거를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크립토를 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바로 브리핑을 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점은요 이 시가총액을 좀 보면 돼요 일단은 932만 달러로 현재 덱스 거래소에 나와있는 시가총액이 좀 높은 코인에 좀 속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을 몇 명이 갖고 있냐 이건데 1.23K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거래소죠 덱스라는 거 자체가 1.23K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다 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가끔씩 40명, 80명 이 정도 되는 이런 덱스에 나와있는 코인들을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좀 비추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홀더가 좀 있어야 되지 만약 없으면은 이 40명이 만약에 90%를 개발자가 갖고 있는데 39명이 이걸 샀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 이거를 다 던지게 되면은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더를 좀 더 시가총액도 시가총액인데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홀딩을 하고 있냐 이것도 굉장히 엄청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볼륨 자체는 생각보다 엄청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 돌핀이라고 하거든요 좀 많은 인원들이 3천만 달러에서 이제 만 달러 정도를 돌핀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액수가 있는 사람들도 지금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0K 1억 이상을 이제 고래라고 하는데 고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유입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띄엄띄엄 사고팔고를 반복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래보다는 오히려 3천 달러에서 만 달러 사이에 이제 움직이는 돌핀들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적은 돈이 아니고 덱스에서 움직일 때 이제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진짜 만원 여러분들이 적게 생각하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원에서 2만원도 큰 돈일 수도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 그래도 대충 5천에서 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돈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늘 말씀드린다는 거 이게 말려드리면서 웹사이트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려볼게요 웹사이트로 좀 넘어왔는데요 이것 정도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멜로운 맨입니다 저는 매트 퓨리 소년단 컬렉션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냉정하고 가장 재밌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팀은 엄청난 경험과 인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우리가 탄탄한 지원을 받는 CTO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밈은 이더에 있으며 밈체인 왕에서 우리는 형제 페페와 나머지 소년클럽과 OX69 계약 접투서를 공유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더 기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이더, 솔라나, 그리고 베이스 최근에 생겼던 트론, 뭐 도지 기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있다고는 하는데 뭐 딱히 유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더가 어쨌든 왕인 건 맞고요 현재 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접어드는 추세긴 해요 이슈로 치면은 뭐 브렉코인 같이 좀 많이 올랐던 베이스 기반이 좀 현재 상태에서는 좀 많이 뜨고 있다 그렇지만 이더도 솔라나에 비해서는 확실히 굳건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보면요 여러분들 매트 퓨리는 현재 총 공급력 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개발자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쓸데없는 내용은 좀 내려가서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차피 들어오시면은 다 남겨져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검색해서 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메타마스크 다운로드 받고 이도록 산 다음에 교환을 해서 지갑에 추가해라 요 정도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이걸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오셔서 어떻게 구입하는지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대신해드릴 수는 절대 없는 거니까 여러분 자산이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항상 의심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공식 웹사이트인 트위터로 좀 넘어왔습니다 이제 보면은 4426명으로 생각보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분명 절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CX의 상장에 목표를 두고 있는 코인들이 덱스에 넘어가기도 하죠 물론 그 아닌 코인들도 있지만 그런 건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니까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이긴 해요 11시간 전 솔직히 30분 전 이랬으면 좋겠는데 11시간 전부터 계속 밈을 올려주면서 사람들이랑 계속 리특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좀 인플루언서들도 어느 정도 계속 언급을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항상 말할 때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유죠 이 내용을 보고서 한 번 어느 정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으면 오락성으로 접근하는 거는 나빠 보이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로 소통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소통이라고 보내주시고 리플만이라도 받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플 지갑도 같이 보내주시면 최대 100리플을 다음날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선착순, 추첨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지만 좀 빠르게 사람들의 관점도 궁금하시다면 문자로 소통 남겨주세요 정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쿠폰 박소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는 siitä 417K 417K 517K 517K 517K